오늘은 여러분께 진짜로 진심으로 지능이 조금 부족한 인간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부러 F에 많은 여자들 지능 낮은 여자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제가 조작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로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여성시대가 난리 났다는 사실 꼭 알아주세요. 2024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성시대에는 사기꾼이 등장했습니다. 짐야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여성인권운동가는 안마의자 종류 상관없이 무조건 30만원에 판다 말하죠. 일반인이라면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기본 100만원부터 시작하고 비싼 건 천만원까지 하는 안마의자를 어떻게 30만원에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 말이죠. 중고거나 고장났거나 말이 30만원이지 한 달에 30만원 렌탈을 해주는 거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당당하게 불법 렌탈 절대 아니고 정식 바디프렌드 기사님이 설치해주고 명의 이전해줍니다. 그냥 진짜 같이 여성인권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싸게 팔고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불안한 마음인 거 잘 아는데 너무 좋은 기회라 꼭 샀으면 좋겠어 글 올려요. 정말 의심 없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제가 바디프렌드에서 매년 무료로 안마의자를 제공받는 여자인데 그거 파는 거랍니다. 여자는 여자가 돕는다 말하죠. 저는 우리 여시들이 좋은 거 싸게 살 수 있게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랍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거의 나눔하는 거라 제 진심이 여성인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중고 아니고 리스 아니고 렌탈 제품 아닙니다. 오직 여성시대에서만 살 수 있는 가격. 저는 사기 아니고 200% 좋은 마음으로 여시들 선물 준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제 이득 따윈 전혀 없고 여시들 상대로 사기칠 이유도 없어요. 라는 이 여자의 구구절절한 설명을 보시죠. 진짜 개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저걸 믿을 인간은 없을 겁니다. 그 어떤 보증도 없이 그냥 같은 커뮤니티를 하는 여자니까 믿어달라 말하는 게 끝이죠. 당근 같은 데서 판매하면 훨씬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왜 안 하나요. 우리 위대한 여성시대 회원들에게만 이렇게 싸게 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자꾸만 같은 소속이라는 걸 어필하며 여성시대 여성시대를 언급합니다. 정말 유치원생 정도의 지능만 있어도 안 믿을 내용을 우리 여성시대에서는 20명이나 믿고 계좌이체를 진행했고 지금은 피해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으며 이제서야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도 의심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라면서 자주 섞인 말을 하고 있죠. 진짜 지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녀들의 상황에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그 어떤 보증도 없이 저 믿고 사세요 라고 말하는 여자. 여러분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작성한 사기꾼 여자는 집냐냐라는 여자이고 그녀는 일평생을 상품권깡을 하며 버텨나가는 인생을 사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햇살론을 받아쓰는 마통론의 선두주자임을 알 수도 있고 몸무게 83kg과 넘는 거구의 여성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간수치가 확 높아져서 지방간에 걸렸다 말할 정도로 비만인 우리 집냐냐양. 어째서 저 사이트하는 여자들은 저렇게 거구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지 피해자를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좋은 마음으로 나눔하는 거구 저를 믿고 사줬으면 좋겠다. 말하며 계속해서 같은 커뮤니티를 하는 여성인권운동가라는 걸 강조하는 이 여자의 수법. 진짜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웃기기만 합니다. 진지하게 우리 여성들에게 한 가지 조언하자면 제 이득 전혀 없다 말하는 인간만큼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보다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하는 우리 20대 30대 여성들의 지능이 높아지길 바라며 싱글벙글 2024년에도 시작된 여성시대의 사기극 여기서 마칩니다. 은희를 믿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에게 제가 5조 5억원의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허버허버 누르시고 좋은 기회 잡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돈을 벌고 싶으면 여성시대로 가세요.